안녕하세요 조텍코리아 지금 여기는 컴퓨텍스 2016 지금 조텍 굿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텍에서는 E&980을 비롯해서 새로운 파스칼이 탑재된 GTX10 시리즈인 비 레퍼런스 제품까지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직접 만나보실까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VR레디가 되어있는 ZBOX 미니PC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으로 보시면 바로 VR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HTC Vive를 이용해서 VR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상상이라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저희의 새로운 ZBOX 미니PC인데요 E&980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VR레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ZBOX입니다 이 안에는 i5 CPU와 함께 GTX980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순행 풀리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뜨거운 발열도 저희가 장기간 동안 안정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편안하게 VR을 체험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을 실시할 것인데요 저희는 스마트폰 포즈라는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IoT 시스템 많이 알고 계시죠? 주택에서도 새롭게 IoT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기 스마트 클러즈와 그리고 여기 나이트 월드 전구 그리고 포즈 센서까지 아주 총 3가지 제품이 나와있고요 저희가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구의 밝이나 또는 저희 리듬 조명의 색깔까지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에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마음대로 이렇게 전원을 껐다가 껐다가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센서는 통해서는 방안의 스스로나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센서가 발생됩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멀모드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노멀모드를 채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뭐 거실이나 방마다 설정을 저장을 하셔서 따로따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발전과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하고 오늘 주택스 107인 탭의 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F1M라는 주택스 107인 탭의 M브에 계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면에 두 군데에 LED가 저희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스펙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는 저희가 일곱 가지의 LED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색상 고정 혹은 계속 순환이 되거나 브리딩 고정까지 총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백플레이트에서도 저희가 선보이는 저희 주택만의 색깔을 넣었는데요 아마 LED 기능이 추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카본 소재라고 하는 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묵직한 느낌을 주는 강력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 지포스피 레퍼런스의 끝판왕은 바로 GTX 1080 M6 Extreme 에디션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면에 이렇게 네 군데에 LED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로고 부분에도 따로 LED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컨트롤을 가능하셔서 여기랑 다른 색깔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 여기 푸시 더 리미치라고 보이는 이 부분도 또한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LED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전면 펜에 포함한 면 여기 이렇게 툴툴툴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저희가 에코펜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에서 특허받은 펜으로 공기가 좀 더 잘 통하고 나올 수 있게 도와줘서 더 빠른 능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케이스에 나와 있는 핫살 아티스트로 슬랭플링 시스템을 들어왔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여기 LED가 들어와 있었는데 잠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 백플랜트 쪽에 LED가 약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제 모델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도 저희가 백플랜트에 LED가 들어와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쿨러가 따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용하게 스낵으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만나보셨던 EN80, EN80 모델인데요 굉장히 묵직하죠? 아이파이브한 EN80이 탐재되어 있는 최초로 스낵플링이 구입된 이 오피스의 기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부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것과 이것 같은 건가요? 네, 같은 제품인데 안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를 이렇게 투명하게 전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을 쓰실 수 있도록 해요 8,800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죠? 네, 9,800이 여기 알 수가 있어요 양쪽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와우 브래픽 단자 네 스플레이 단자가 있는 영상이 맞죠? 나 매워 스택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 모델팀인 이 스플레이 단자 10주년을 기념해서 케이스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연결된 스플레이 앤디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면과 탭플릿 LED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도 자세히 보시면 저희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저희 미니패치인데 수강신이 들어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기 때문에 스틱피쉬입니다 여기 있는 PI20과 PI20를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틱피쉬이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쿨링이 없는 쿨러가 없는 무서운 제품으로 저희가 출시가 되었고요 생각보다 크기가 큰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일정 미니패치의 포스트가 스틱피쉬의 경우에 작가의 포스트에 사용하셨는데 여기는 진짜 일정 이런 포스트에 사용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파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스틱피쉬 같은 경우에 안쪽에 있어서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외부에 따로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좀 더 원활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NI 어워드라고 해서 이번 디자인 어워드에서 스팸을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PI330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피코 시리즈가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두 가지의 주얼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주얼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PI330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롭게 나온 PI330인데요 디자인이 원래는 이렇게 꼬랑이였다고 이렇게 요나이스는 너무 없어서 꼬랑으로 바뀌었어요 이 디자인 역시 로드니아의 D&I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은 한 작품이 가요한데요 여기는 총 523과 544 그리고 545 나오게 되는데 545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AMT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도전 유용하다 합니다 저희는 총 1.2.3 1.2.3 1.2.3 1.2.3 1.2.3 1.2.3 모든 의무석음 제품으로 만나보실 때 출시할 거니까 이제 보면 이 제품은 팬이 안들어간 모델인거죠? 팬이 없는데 실브 클린지에 때문에 돌아가고 계세요 네 여기 조택에 SSD로 작년식 프리미어 모델과 스티트 모델까지 출시되고 나오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최근에 한 달에서부터 출시량의 SSD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고성능의 SSD까지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한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은 TLC로 제작된 960GB짜리 SSD인데요. 이전과 큰 다른 점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고용량의 SSD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넷 포트도 이렇게 일반 공격에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서 좀 더 외부에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패시브 쿨링으로 제품이 출시가 돼서 조그만 미니 SD카드를 넣으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시작합니다. 아, 일단은 프로토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강화를 해서 제공 출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